Q. FAST FORWARD FAST FORWARD이라는 곡이고요. 빨리감키이라는 말이에요. 일단 뮤비에서는 순수했던 연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. 어떤 남자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왕따인 저를 괴롭히기 위한 저 여자들의 작전이었던 거죠. 청순한 소미가 분명세가 돼가지고 이 소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묘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. 청순한 소미가 분명세가 돼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 아닌 것처럼 해야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. 결제된 미친 연기 봐주세요. 약속! 파스포워드. 어릴 때 춤을 그렇게 못 외웠는데 지금은 춤추는 중이에요. 이 노래를 들으면 테크토닉이 생각난다고 주변에서 많이 그러시더라고요. 익숙한 장르가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제 세대한테는 테크토닉이라는 장르를 소개를 하고 저희 엄마 아빠 세대는 아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추억을 회상하실 수 있는 그런 안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준비해주세요! sqst 아직은 Fellna Masi F-F-F-F-W-R-D Fellna Masi F-F-F-F-F-F-F-W-R-D